환자가 없는 빈 병실에 트비만 골라 훔친 50대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. 이 같은 병원에서의 절도는 지난 2년간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. 최경재 기자가 전합니다. 선글라스를 낀 남성이 병원에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. 잠시 뒤 두 손에 이불로 둘러싼 큰 직사각형 물체를 들고 태연히 걸어 나갑니다. 52살 임모 씨의 손에 든 건 벽걸이 LED TV. 크기는 가로 75, 세로 50cm에 무게는 20kg에 이릅니다. 임 씨는 새벽 시간 한 병원 빈 병실만 골라 70만 원 상당의 TV, 석 대를 훔쳤습니다. 창원의 다른 병원에서는 한 남성이 병실을 이리저리 서성입니다. 잠시 뒤 병실에서 나온 남성의 손에는 지갑이 들려있습니다. 22살 정모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. 잠금장치는 치침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병실을 방문하는 방문객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... 의료기관 절도 범죄는 지난 2년 새 50% 이상 늘어 3천 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침입 절도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.